레독스코인입니다. 잘 지내시나요? 루나 그동안 1년 넘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. 95,000원 개 해서 지금 조금 루나 2 에어드랍 받고 해서 또 조금 몇 만원 더 사서 지금 88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88만 7천 개네요. 그래봤자 지금 76달러 예전 루나 1개가 10만원 짜리 였잖아요. 고가에서 그 당시 가격으로 치면 887억 입니다. 아 지금 진짜 100원 1000원 만 돼도 진짜 좀 많이 좋을텐데 원금만이라도 좀 다시 회생해서 지금 녹아달라고 했지만 좀 좋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분화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콘도용도 잡혀서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이제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. 그래도 이제 홀딩 하고 열심히 지금 탁송도 하고 녹아도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오랜만에 영상 제작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한번 어려운 시기 잘 잘이겨내봅시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än